14호 태풍 찬투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도 남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17일에 제주도 서귀포와 부산남쪽 부근 해상과 일본 오사카 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멸될 것 같던 태풍 찬투가 다시 크게 발달하여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미국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미해군압동 태풍의 보센터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일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더라도 엄청난 양의 폭우가 일본에 올 것입니다. 대한해업을 지나서 일본 야마구치현으로 상륙한 후에 히로시마 북쪽을 통과하여 오사카 북쪽을 통과한 후에 와카야마현을 거쳐서 나고야를 통과하여 시즈오카연을 거쳐서 일본 도쿄를 통과한 후에 일본 지바현 조시시를 통과하면서 일본 동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는 14호 태풍 찬투가 안타깝게도 온대저기압 상태로 일본을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사카를 거치면서 온대저기압이 되므로 오사카부터 와카야마, 나고야, 시즈오카, 도쿄, 지바현까지 엄청난 양의 물폭탄이 일본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오늘 밤부터 제주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태풍과 근접하는 서귀포와 부산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은 동풍기류가 불면서 해안가임으로 이번 태풍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한국 역시도 비 피해를 반드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일본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대저기압이 된다는 의미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적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또한 해수면의 온도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17일부터는 일본 내륙에 많은 비가 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태풍 우측에 속하는 강반원에서 우측에 속하게 되므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16일 목요일 오전 5시 33분 31초의 중국 수천성 루저우십 북북서쪽 37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8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가옥 1221채가 무너졌고 3285채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이 밖의 지진으로 기지국 37곳이 훼손돼 통신이 중단됐고 이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천성은 물론 인접한 충칭시에서도 시민들이 강한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피해 지역 주민 7만 3,755명을 대피시켰고 79개 대피소에 3,212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도 이시카와형과 미야기현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에 폭발 징후가 있다는 일본 지진학계의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는 등 중국과 일본이 지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